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해커스 공무원의 이중석입니다. 여러분들의 외롭고 힘든 수험생활을 위해 저희가 뭉쳤습니다. 해커스 공TV가 새롭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수험생활을 혼자 버티기 힘드실 때, 거짓 정보가 아닌 정확한 수험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저희 해커스 공TV에서는 과목별 대표 선생님들이 합격에 필요한 꿀팁, 그리고 합격생들의 합격 비법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우리 수험생 분들은 궁금한 게 참 많죠? 이 궁금증을 우리 해커스 공TV에 질문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저녁 8시 해커스 공TV가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을 확실하게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해커스 공TV 구독하시면 선물을 저희가 마구마구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선물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께 잘 꼬셔가지고 같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8월 13일 저녁 8시 해커스 공TV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라이브 방송에서 뵐 때까지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십시오.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